진리의 법당을 세우고 행상의 종지를 세우는 것은 비단 후에 꽃을 닿으며 행궁의 가시밭 숲부를 뚫어 지내고 불쪽의 긁힘을 풀어 열면 은밀 전지를 얻으리니 엄밀한 진리의 전지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하늘의 선녀들이 꽃을 받을라 해도 길이 없다. 길이 없고 모든 의도들이 엿보라 해야 엿볼 수가 없다. 부처님의 깨달은 최고의 진리에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천레들이 꽃을 받을라 해도 길이 없고 모든 사마의 의도들이 부처님의 법을 멘밀히 엿보라 해도 엿볼 수가 없다. 그런다면 아주 홀로 놓고 홀로 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지를 어떤 분들이 수영에 오민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 설산에서 6년 용맹정진 끝에 일념산매를 들여 나벌 8일에 서탈 8일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그 비를 보고 찰나에 하두가 해결이 됐다. 그게 깨달았었다. 그러니까 하두 일념산매가 돼야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참사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부처님 법을 좋아하니는 부지기수인데 진리의 눈이 안 열리는 것은 일념이 지속이 안 된 때문에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냐고 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중생의 많은 해운대에 모래알 숫자 같이 많은 전생전생의 중생의 습기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묘하고 탐심, 애욕, 진심 이러한 중생의 번외가 있는 때문에 그 번외가 태상계제세가 있는 때문에 첫 번외 부처님 법을 수행해 보자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신심있고 용맹심을 내 가지고 아주 막 뭐든 보는 데 거달리지 않고 먹는 데 거달리지 않고 기거하는 데 거달리지 않고 이러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많이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투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갖 하나 잡담 다 하고 태롱하고 습기에 놀아 놓고 전생을 습기에 놀아 놓으면 이건 뭐 삼생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삼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스마 흔인의 모든 중생을 다 놀아 놓고 몸뚱이 수순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는 이 도래를 부처님은 이 도래를 깨닫기 위해서 추락하러 했지. 다른 일을 위해서 추락한 게 아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제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본문을 듣고 신심과 자세를 바로 갖추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세상 무상을 느끼고 추락을 해 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쭉 하면서 거기에 하둑가 씨름을 해서 일념살매가 되어 있는데 일념살매가 되면 모든 먹는 것을 잊어 빌고 시간 가는 줄 다 머리빕니다. 그러니까 피고리 상집에 묵지도 않아서 딱 붙어 가지고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 6년간 고행하는 땜에 그래서 이제 천서 모욕을 해야 한 번 오래간만에 해야 되는데 강물에 가서 모욕을 하고 나오다가 기진맥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중생심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빼고라 삼아치는 하독과 의심을 하면 어느새 석 달을 지내고 1년이 지내갑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만이 진리에 눈이 열릴 수가 있는 이제 아마 뭐 태랑하고 어떻게 태랑하고 먹는 데 태랑하고 뭐 불평하고 뭐 어디가 좋은 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비르고 어느새 아마 염라당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당. 염라당 앞에 서면 곱짝없이 전생에 삼생에 지은 가지가지 조목이 다 그 거울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업대로 다음 생에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라당의 처분을 받고자 아니 하진다는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가나 오나 안 지나서나 사버려나 농사를 지워나 장사를 오나 일찌치 일찌시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런 생각이 밤낮으로 간절히 흘러가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지필고 밤이 지내고 낮이 지내고 모르고 이러한 상태가 삼실일이고 몇 달이고 흘러가는 여기에서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비를 못 넘기면 절대 견성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빚을 많이 지고 금상의 세주권을 묻고 있으니 소가 되고 말이 돼야 되거든. 갚아야 된다. 이 세상 공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금상의 이의를 해결했는데 초청을 맞춰서 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산성도 스무살에 오준당숙이 불교를 아주 좋아하시고 선비의 재질을 같이 와가지고 심리 밖에 선사 가서 고성이 계신다 하니 자주 가서 본분도 듣고 왕내도 그랬는데 정초가 딱 돌아오니 가서 불공도 드리고 가서 설교도 듣고 하루는 가자 그러시더만 예. 그래 아깝습니다. 쌀을 한 마리 짊어지고 촌에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쌀을 한 마리 짊어지고 심리를 갖겠다. 조그마한 암자에 80세 80세 선사가 다 앉아 계시더만 인사를 쭉 하니 이 선배를 올리니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젊은이 세상에도 사는 건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돌을 닦아보지 않겠는가 첫 인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던지시거든요.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 범부 중생이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 그러시거든. 범부 중생이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 우리가 하두를 타고 1년 삼배가 1년이 지속되는 가정에 온 천사람 만사람이 심지어 마음 땅에서 강명이 열립니다. 그러면 진지어 눈이 열리 해서 천불 만조사로다보라 같은 살림살을 누리내게 되는 겁니다. 범부 중생이 위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다는데 눈이 뚝 뜨면 삐인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임내 생활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시임내들이 온갖 자기 손으로 온갖 껄만 사중 생활을 거두으면서 나무를 하고 밭에 채소를 갖고 하면서 아주 그 가운데 하도를 들고 씨름하는 거울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 밖에 이러한 법이 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여름 해제가 되니 여름 석 달 해제가 되니 고성인 계시님께 성객들에 의해 해제를 했다. 그래서 고성인께 해제의 날 쭉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문도 듣기 위해서 쭉 이 사람이 쭉 와서 너희들 공부를 잘했는가 내가 밥값을 수 3마리 해야 되겠다. 다 여려오게 해서 이제 그 있는 원주 시님이랑 행자 둘이랑 그 객신의 언니들 너희랑 이제 칠팔명이가 쭉 앉아서 이제 마려해 있는데 이제 옛날 과거는 그 예약을 또 하시거든요. 삼한 시절에 중국 삼한 시절에 문자로 나와가지고 과거로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도 서구 선사는 백과 서적을 다 본 그래서 세상 그 모든 지식에 풍부한 어른이시거든.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공부를 잘 했는가 시집밥 먹고 허비로 했는가 그걸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쭉 앉혀놓고 옛날에 과거 시험한 것을 한 대문에 들어서 말했어요. 문자로 나와가지고 과거로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삼한 시절에 일출동선 대소 대소 해가 동쪽산이 떼서 크게 웃는다. 대소 크게 웃는 대소 모양이 어떻냐 그 글자로 하나 나와보게. 시민들이 석 달하는 선반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참석한다고 얘기해도 그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요. 해가 동쪽산에 떠서 크게 웃는 모습이 어땠더라 옛날에 그러한 과거가 있었는데 삼한 시절에 그때 나 쩔어 놓아가지고 재생을 등려온 그러한 역사가 있었답니다. 해가 동쪽산에 떠서 온 세계를 밖에 비치는 그 모습이 내다 해가지고 재생을 등려온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무슨 자를 놓고 하니깐 다 꿀몬 벙어리라 칠팔명이가 말단에 안정에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없을 문자로 놓고 씁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해가 동쪽산에 떠서 온 우주세상을 밝게 삔짓했는데 호리도 나라는 상이 없다는 뜻에서 없을 문자로 놓으니깐 아주 장차 큰 그릇이 된다고 그 한마디에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선을 잘 해서 제안이 열리면 어떤 본문에 물어도 석하정강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봉이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견석만 해서 뚜렷이 밝히면 몸을 천범만 받아도 항세파려가 때문에 출세하려면 출세하고 돈이 돼가지고 교화하려면 교화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참선수행법입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면 잘 베푸는데 거기에 복이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넉넉한 일은 불우 돕기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복을 짓고 그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듣고 가나우나 안지나서나 그 의심에 몰통하면 편안한 나날이 흘러가고 편안한 마음이 흘러갑니다. 이게 부처님의 도를 닦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우나 안지나서나 모욕하나 산책하나 잠을 잘 때나 항상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에 큰 지혜가 있다니 나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아 작성이 뭐고 내 막 요샘이 몰통 것 같으면 보살 그렇겠지 아주 아들때리하면 자사님도 따라올게요. 아들도 다 따라올게요. 집안에 큰소리 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념이 지속되어서 모든 중생샘이 다 없었지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 듣고 실행에 옮기는데 큰 행운이 오고 이제 부모님들이 참선을 잘하면 아들 딸도 참선해서 큰 지혜가 개발되면 무슨 업을 하더라도 만사람에 앞설가는 그러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듣고 실행을 항상 옮기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49년간 만중생활에 이어서 깨달으셔서 설계로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고준한 부처님의 진짜 살림설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대중을 모아놓고 1200 대중을 모아놓고 법상에 딱 올라가 앉아서 이렇게 자정을 딱 하고 있는데 법문하기 직전에 천상에 천 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봐라 꽃을 부처님께 한 손이 올려갔다 이리 쭉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가지고 뭐 1200 대중에게 들어 보이십니다. 이 꽃을 들어보이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떠한 법을 설해했느냐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대중이 이제 법문 듣기 위해서 가득 한 마당에 앉아가지고 쭉 법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온 대중은 다 참여해가지고 제 자리에 딱딱 앉았는데 맨날 중에 가설 존재라는 부처님 제자가 앉아 맨날 중에 들어오니 자리에 이 법상에 앉은 부처님 자리를 반달 딱 비아놓고 옆으로 앉으시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뜻을 알고 올라와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딱 가설에 들어오고 말없이 앉아 보이시거든 두 번째 이제 깨달은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세 번 저는 열로 해가지고 82살 때 열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몸 띵이를 바꿔야 되는데 있었었죠. 그러면 하루는 이 몸 띵이를 다 버섯 빌이거든요. 앉았어. 버섯 빌이 은 그녀님께는 임금이 아주 칠존두께의 근간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육신을 갖다 앉으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 부처님 주위에 모시던 대중은 다 있지만 그 상수제자는 다 몇 백 리 밖에 가서 교하러 오고 포괴러 오고 있다 보니 사람이 걸어가가지고 같이 올라오니 일주일이 경과했어요. 부처님 열로만 하신 경과가 일주일 후에 당도로 했다. 당도로 해가지고 부처님은 그 출중근간에다 딱 모시나왔는데 스시나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세바꿀으로 딱 돌아와 합장예배를 하면서 부처님에서야 항상 49년간 법문을 하시기를 원래 생로병사 나아가 어느리가 병들어 죽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법문을 항시 했는데 이렇게 가신 것은 온 인류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거든 제자가 돌아가서 일주일이 긴가했는데 집중도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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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로 ㅎㅎ 너리가 병들어 죽음이 없다고 항시 범 gras 본문을 하겠는데 인류로 기만한 것이라고 아니에요. 두 алеlagen 가족들어 self 두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법력은 우주권권에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을 하니까 팔고 사도라는 사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나왔다. 우리 모든 이 세계의 중산기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잘 알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 자체는 다 부처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심을 제거하면 그대로 부처다. 그러니 중생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안 지나서나 의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니 나도 참나를 해야겠다. 그러면 위대한 부처가 되고 동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되려면 항시 먼저 깨달은 선지식, 선사를 찾아가서 본문을 듣고 바른 수행법을 항시 비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불법으로 우리가 신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행운 정사는 이제 79대의 법을 이은 산승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가습 존재를 전하고 가습 존재를 아란 존재하고 또 상나사 이렇게 대대로 전해 가지고 79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조계정 종정이 13분이 났지만 부처님의 혈악을 받은 정법을 이은 그러한 종정은 산승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암묵을 갖춘 자만이 최고의 선사에게 가서 법의 문답을 석하장관을 해서 통과되면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산승도 이제 금년 2월 보름날, 오늘 2월 초하루거든요. 보름날 남해 성담사 절을 잘 전하는데 거기 20여 명의 80방 신임을 거기에서 선포해서 해가지고 하루 13시간 참선정전을 하면서 그 근방에서 기거들을 다 합니다. 다른 방은 각각으로 주지 않고 개인 행동이 없이 모든 이제 휴대폰은 다 꺼두고 바람쥐고 갈 때인지 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결제를 한다. 제 방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름 석 달러, 겨울 석 달러 했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성남선에 1년은 내 결제를 쭉 해서. 큰 방에서 모든 잡념 없으면 하도 거 싫어 먹이고 그러한 것을 이제 풍토로 개선하기 위해서 절을 잘 지어놓고 선방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신도님들도 이제 1차 중공이 이제 끝나면은 식당 위에다가 한 60병 3방을 짓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원근에서 오면 그 이제 참선 벽으로 오면 막 거기서 안그러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 중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고 이제 개원할 때에는 이제 시간이 있느니는 성담사 이제 음력시 입력 2월 보름날 여기서 일곱시 반쯤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에는 이제 차에 오를 때에는 요즘 코로나가 하도 뭐 전국에 그 이러면 유행하니 열 재는 기계가 딱 하나 사다 놨습니다. 그 앞에 서서 이제 열 없는 이만 딱 가야 비해를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인생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그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제 그래 한번 가서 이제 본문도 듣고 다녀오고 이제 그 20여 명의 신입래들이 하루 13시간 공부를 하고 밖으로 동굴로 안 나가고 모욕도 막 서서 서중 안에서 물 대피가 하고 아주 여법이 이제 훌륭한 제자리 한 분 두 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산선도 가야 되지 싶어서 막 그래 이제 그 절을 짓고 만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신심 있는 보살들은 삼팡이 가을에 되면 가서 한 두 철석 지내는데도 또 뜻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인생은 조금 있다가 막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생활하면 족하고 또 능당하면 불을 이웃에 돋는 거기에서 큰 복이 되는 보입니다. 천은 만안을 무인해하니 우가전상 수풍하오 무인해하니 우가전상 위로 다나 무한 비다 불 천 번을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진리의 진미를 아는지는 드무니 그 말이에요. 가을비가 쭉쭉 내려서 바람을 따라서 앞산을 지나간다.